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직 2개월의 의결 결과를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추미애는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에게 매우 송고하다고 말하면서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수석은 밝혔습니다. 추미애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치사했고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미애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본인도 그동안 추진한 주요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례된다면서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쯤 청와대에서 추미애로부터 윤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받는 뒤에 이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정만호 수석이 밝혔던 오후 브리핑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 같습니다. 추미애가 올린 것을 재량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한다. 이름으로서 어쨌든 문재인은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의 책임이다 또는 징계위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떠 넘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추미애가 올린 징계안을 그대로 제거하게 돼 있다. 재량이 없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해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임명한 것은 역시 문재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도 했고 또 그걸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결국은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꼼수를 써서 지금 징계를 했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을 한 것은 해임을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추미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로 이렇게 징계가 외형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 정지 이런 걸 거치면서 문재인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40%를 웃돌던 지지율이 지금은 30%대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풍을 피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다른 여권 후보들 뿐만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대권 후보 1위까지 취소사 오르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덕을 정직으로 했는데 효과는 해임과 똑같은 것이다. 지금 임기가 내년 7월에 끝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정직 2개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에 또 임기를 앞두고 한 두 달 전부터는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후임 총장을 고르게 돼 있고 따라서 지금 두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발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그쪽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원자력 폐쇄에 따른 비리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이런 것에 대한 수사 자료들을 모두 다 공수처에서 이관받아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완전히 공수처가 맡게 되고 공수처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마사지 말하자면 없는 걸로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추미애가 보여줬습니다. 라임 사태를 권력형 비리 또는 뒤에서 뒷배가 비호해주고 보호해준다는 이런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검사들이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받은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래서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항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 또 공수처 수사가 수사 방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다. 지금 검언유착이라고 한 것도 가만히 보면 지금 다시 권언유착이라는 의혹이 매우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권력과 방송사의 유착으로 인해서 지금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트려서 지지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걸 검언유착이라고 딱 몰아가지고 하는 걸 보면 수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다면 공수처에서 앞으로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마사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미애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것도 짜져 있는 각본이었습니다. 그동안 동반사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주미애가 하는 일마다 거칠게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모든 국민들의 말하자면 저항을 불러왔던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빨리 주미애를 사퇴시키려 하는 것이 지금 집권 여당의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사퇴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징계와 더불어서 주미애가 물러나가는 것. 주미애는 결국은 권력수사를 만난 것이 자신의 검찰개혁이다 하는 것을 사실 실토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고 자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앞으로 숙고해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자해주길 바란다. 이건 아주 무슨 저위의 왕이 하는 소리 같습니다.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숙고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동안 주미애가 추진한 주요 개혁 입법이 완수되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쯤 주미애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은 바로 추미애에 대한,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정직이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총장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어떠한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은 그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정직이 되면 월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 내년 2월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일을 입고 난 뒤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미애의 사의 표명을 말했는데 배경 등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계획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자신에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징계 효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제가 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법적 투쟁을 시사했는데 통과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로는 어떻게 됐나?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윤 총장에 대한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가 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절차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고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보면 되나? 이렇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위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의결하면 그대로 추미애가 제청하게 되고 그러면 문재인은 사인하게 되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서로 책임을 안 지겠다고 그래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니까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화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추미애 측의 핵심 인사들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고등학교 손후배가 끼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공정한 심사, 공정한 걸 벌어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의견서를 냈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심지어 저는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아주 검찰을 독재 형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발효가 됐고 추미애는 4위를 표임했습니다. 이게 다 짜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쏘아 넘어갈지 본격적으로 저항할지 또 검찰의 반응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